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중세시대의 대장장이라는 이 레스토랑의 컨셉에 맞게 인테리어도 대장장이가 작업하는 창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직원들의 유니폼 역시 브랜드의 컨셉에 맞게 제작했습니다. 평범한 앞치마나 심플한 셔츠 차림이 대부분인 일반 유니폼과 달리 역동적이고 활기찬 느낌을 살린 겁니다. 대장장의 활동성과 강인함을 연상시키는 가죽 멜빵은 손님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또한 주머니가 달려있어 간단한 도구나 소품을 넣어두기에도 매우 효율적입니다. 저희 블랙스미스는 유럽의 대장장이를 뜻하는 것으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그런 대장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어떤 저 유니폼의 디자인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브랜드의 스토리를 담아낸 이 유니폼은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발랄하게 바꿔주며 브랜드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니폼 관리 역시 철저합니다. 청결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유니폼을 세탁합니다. 유니폼은 어떤 브랜드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어떤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객들의 신뢰감, 위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니폼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이 많은 어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20년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심으로 외식업소에서 유니폼을 입는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자영업소에서도 유니폼을 착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니폼은 직원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일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또한 업소의 콘셉트와 통일시키면 음식점 전반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깔끔한 인상을 만들어줘서 손님들의 호감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유니폼 착용에 효과가 나타나면서 콘셉트에 맞게 유니폼을 제작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대표하는 얼굴이 돼주고 있는 유니폼 업소에 잘 어울리는 콘셉트와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해 음식점의 이미지를 고급화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FTN 남윤선입니다.